slowsë 아이스크림 하지마 charm 2분의 평면에 우유에 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인데 미국 같은데 제 아래에 어울려 그러면 어 그럼 Lei 마지막 도발 고춧가루 초콜릿이랑 뭐라? 비라미슈 응? 응? 초콜릿이랑 먹으라고? 이거 봐봐 뭐? 여기 어디 있어? 초콜릿이 있고 비라미슈 응? 비라미슈 저거? 오케이 초콜릿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설탕이랑 지방 안량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서 부드러우세요 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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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chia 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